자, 2019년도 1회차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문제를 보면 21번 문제, 엔진의 기계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서 발생된 에너지, 즉 지시마력 발생되는 최초의 동력을 지시마력이라고 하죠. 지시마력을 축을 돌리는데 사용하는데 여기에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 100이라고 하는 지시마력이 발생이 되면 축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 동력은 몇 퍼센트가 전달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율을 우리가 기계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되는 최초의 동력을 도시마력, 지시마력이라고도 하죠. IHP, Indicate Horse Power, 지시마력, 분해, 축을 돌리는 마력이다. 축동력을, 축을 돌리는, 크랭크축을 돌리는 마력을 우리가 제동마력, 그 다음에 축마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동마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BHP라고 표현을 하죠. 브레이크 호스 파워다. 그래서 축마력이라고도 한다. 축마력 또는 제동마력. 그래서 효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곱하기 100 해서 기계 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쪽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기계적인 마찰 손실부터 시작을 해서 냉각 손실 그리고 배기에 의한 손실 순수한 효율성은 한 30%가 된다. 물론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효율성은 좀 차이가 있지만 한 30% 정도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문제 2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문제를 보면 디젤 사이클의 PV선도, 압력과 최적의 선도를 얘기한 거죠. PV선도라고 하죠. 일명. 그래서 가솔린, 디젤, 사바데, 복합사이클. 그래서 가솔린을 오토사이클, 디젤, 그리고 사바데 사이클을 복합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이클의 형태는 디젤 사이클이다. 디젤 사이클. 그래서 디젤 사이클은 PV선도를 놓고 보면 압력과 최적에 대한 상태, 최적의 용적에 대한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이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나타나는 그래프의 형태에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과정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여기 0에서 1 흡입, 여기서 흡입이 된다면 1에서 2는 단열 압축과정이다. 압축이 되고 그리고 2에서 3에 대한 과정은 압축, 가열이 되는, 그래서 압축, 가열이 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3번과 4번은 팽창이 되는 거죠. 단열 팽창과정이다. 그리고 4번, 1번 과정은 정적 방열, 방출 과정이다. 방열 과정이다. 이래서 배기행정이 이루어진다. 여기 지금 문제는 2에서 3번의 과정이 무언가, 어떤 상태의 의미냐라고 했는데 1번, 3번, 4번에 대한 과정은 맞는 내용이고 2, 3번 내용은 정적이 아니라 가열, 압축과정이다. 압력과정, 압축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